89.2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하찌와 TJ의 남쪽 끝섬 2013년 8월 13일 화요일 밤의 첫 곡 들었습니다. 이야 노래만 들었는데도 되게 행복해지는 듯한 느낌? 지금 뭔가 휴가에 온 것 같은 하와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이야 참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찾고 느끼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렇게 큰 행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3466님이요. 전 오늘 역디를 봐서 행복해요. 하트 뿅뿅뿅. 오늘 힘든 게 싹 풀렸어요. 아유 그래요? 고마워요. 8573님은요. 행복은 어쩔 때 보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지도 몰라요. 누가 찾아내느냐에 따라 다르죠. 맞아요. 저도 어제 공연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 사실 피곤한 몸인데도 일이 많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. 저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혼자서 스케줄 없을 때 나도 개인 스케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을 때인데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불평불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큰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.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.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이렇게. 6097님. 이렇게 슈키라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.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. 김연아 씨. 슈키라 듣는 게 제 일상의 소소한 행복입니다. 소솔립 씨는요. 어제 행복해지고 싶어서 소원 빌려고 별똥별 떨어지는 걸 기다렸어요. 결국 별똥별은 봤지만 소원은 못 빌어서 아쉬웠습니다. 진짜 별똥별 떨어지는 거 저는 못 봤거든요. 많은 분들이 또 SNS를 통해서 또 올려주시는 것만 좀 봤는데 아우 좋았나요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자 좀 만나봤고요. 오늘 이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또 슈키라를 듣는 것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. 요즘 대세! 무대 위에서 하나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엑소 12분이 오시는데요. 코너를 지배하는 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엑소 여러분 벌써 일찍 와서 대기실에 앉아 있어요.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광고 듣고 투데이즈 먼저 만나볼게요.